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현지 시각 11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중국 유럽연합 비즈니스 리더회의 제6차 함부르크 서밋에서 호리 공영의 새로운 본보기를 수립하자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. 리커창은 경제 발전에는 속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력과 잠재력이라면서 올해 복잡다 변한 국내외의 요인으로 중국 경제는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총적으로 평온하게 합리적인 구간에 머물렀고 지난해 동기에 비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발전의 질도 제고됐으며 생태 환경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.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개혁을 했기 때문이라며 개혁은 경제를 자극하고 미시적 기반을 재조성하고 거시적 환경을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정부가 정권을 간소화하고 권리를 아래로 이양하면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최대한 분발시켜 창업과 혁신 붐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. 리 총리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한동안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국과 유럽연합은 신흥 선진 경제체제 간 협력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 및 국제관계 민주화 과정 등에서 양측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유럽연합 측 대표들도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은 유럽연합 대외 정책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전했으며 독일 대표는 리커창 총리가 독일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독일-중국 협력 행동 요강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를 더 잘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중국 유럽연합 비즈니스 리더 회의는 2004년에 창립됐으며 중국과 유럽연합 간 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대화 플랫폼입니다. 유럽연합과 중국의 상공업계 60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했습니다.